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명한 딸기만두? 다음엔 바삭바삭! 와.. iled by 바삭바삭 초콜릿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대왕 킹크랩 소시지 고춧가루 계란에 진짜로 먹어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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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옥수수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너무 맛있어 보색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먹어서 먹어도 맛있게 맛있었어요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와우 퍼독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추냉이네요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소금은 아주 싸우고 쫀득쫀득 소금은 아주 맛있었어요 소금은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나 요리는 너무 맛있지만 치즈니스 여기 바로 치즈볼 치즈니스 치즈니스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